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왓티비오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왓티비오님께서 마스터듀얼 도전 글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이어서와 티비오님께서 사용하신 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지더블유 카메라크로스 스페니시 세이지 서피닉스 모우스 우르보로스 세이지 가가가 매지션 고고고 골렘 고고 자이언트사 유니콘 킹스피어사 얼티미티 실드사 슬레이픈 이름의 일사 이슈라블로 주바바 반초 쥐도도도 드워프 CC 시암즈 세이지 서샌드 세이지 서실피드 윙 희망왕 아스트랄 호프 사 라이트닝 블레이드 서 토네이도 브링거 서 이글클로서 베가수 투원 세이버 탐욕 기양아리 호프버스터 샤이닝 드로우 아리엠 제알 포스 제알 컨스트럭선 제알 엔트러스트 제알 캐터펄트 리부스 브레이커 호프검 슬래시 제알 필드 엑시즈 체인지 택틱스 더블 업찬스 문베리오 엑시즈 리본 마스터피스 제알 얼라이언스 넘버즈 프로텍트 운명의 문 운명의 계약 밤 39 유토피아 서라이온 암즈 용장 합체 드래곤 이코 프레이 서드래곤 이 칼버드 수장 합체 라이오 오프레이 엑시즈 소원은 가다 가다 겹쳐서 태운 소원 반칙기입니다 유행 제알에서 나온 소원 반칙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글입니다 오늘 유희왕 제알의 유망을 그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그리고 와티비오 여기서 잠깐 와티비오님의 패를 보면 가가가 매지션 탐욕 이앙하리 더블 업찬스 유호님께서 오늘의 그림의 주제는 마스터 듀얼 도전 동시에 지난번에 유희왕 오디아스의 주인공이 유성에 이어서 이번에 유호프 버스터 제알 캐터펄트 아 참고로 와티비오님 후공입니다 상대는 성공입니다 마스터 듀얼 유희왕 제알의 주인공이 유망을 그립니다 계속 계속해서 플레이합니다 그 다음 그 재미있습니다 듀얼 시작합니다 상대는 몬스터 카드와 그리고 마법 카드와 세트하고 그리고 상대는 턴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또 와티비오님의 턴이 시작했습니다 고고고 골렘을 드로우 했습니다 고고고 골렘을 소환하고 그리고 제알 캐터펄트 탐욕 의향하리와 그리고 더블 업찬스와 오프버스터 센트하고 와티비오님께서 듀얼 엑시지입니다 재미있습니다 마스터 듀얼 플레이합니다 마스터 듀얼 플레이합니다 마스터 듀얼 플레이 재미있습니다 계속 계속해서 그립니다 그립니다 사진을 따라서 그립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립니다 마스터 듀얼 도전 그립니다 마스터 듀얼에서 턴을 맞췄습니다 다시 상대의 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몬스터 카드를 세트하고 턴을 맞췄습니다 다시 열심히 계속해서 그립니다 마스터 듀얼 재미있습니다 듀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마스터 듀얼 플레이 와티비오님의 턴을 입니다 운명의 문을 드로우 했습니다 그리고 가가가 매지션을 소환하고 바로 가가가 매지션을 몬스터 효과 발동했습니다 가가가 매지션을 합니다 계속 계속해서 색칠을 합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와티비오님께서 닌텐도 스위치로 재미있게 레벨을 이댑니다 바로 가가가 매지션과 고고고 골렘을 공격 상대의 몬스터 카드 묘지으로 보내고 운명의 문을 세트하고 그때 상대는 몬스터 효과 발동했습니다 푸른 눈 이백룡을 소환하고 그럼 나레이션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상대는 푸른 눈 이백룡을 가가가 매지션 공격합니다 상대는 마법 카드 발동했습니다 푸른 눈 이백룡로 배를 했습니다 다시 상대 틴을 입니다 드로우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푸른 눈의 백룡을 가가가 매지션 공격합니다 와티비오님께서 위기입니다 자 어떠해 이 위험한 상황 탈출입니다 와티비오님의 턴이 시작했습니다 와티비오님께서 엑스트라덱에서 엑시즈 소환하고 재미있습니다 듀얼 시작합니다 마스터뉴얼 플레이합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손동작도 볼 들겠습니다 캐릭터 프로필 유튜브야 default 엘덕과스의 끝 열심히 그립니다 열심히 문화하고 그리고 마트큐어를 플레이합니다 그리고 제가 룸 류마이 그림때문에 뵙는 색을 돌아가고 새우분 눈에 뵙는 소활됩니다. 그리고 전 가사안정을 써서 그리고 이유는 유창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발본질의 다음이 전마버컷의 발동 그리고 장장의 발발소만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 안 씁니까? 특수한 원투털 속갈 발동 그리고 발차입니다. 그 다음에 엔드페이스에 선을 맞추고 잔들에 선입니다. 잔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잔들에 들어올 때 전보단이 제일 지키고 푸른 랩으로 수급을 주는 소활됩니다. 그리고 유투브에서 제 아이 안을 선택했습니다. 슈퍼엘 공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발차입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나면 게임 플레이 그리고 전투 소활됩니다. 잔들가 기권이 뜨면 내가 튼면 1. 전투 소활됩니다. 전투 소활됩니다.